딱 보자마자 이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있어요. 촉촉하게 젖어있는 그 눈빛이 한번 그 촉촉하게 젖은 눈빛 연기 한번 좀 했어요. 눈빛 연기요? 사실 우리 양세종 씨 하면요. 특유의 그 꿀떨어지는 눈빛. 정말 이 양복 눈빛이라고 하죠. 우리 한국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일본 팬분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오늘 이 마마에서 한번 그 꿀떨어지는 눈빛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살짝만 보여주시면 고마워. 왜 그렇게 보세요? 예뻐서요. 내 꿈속에 늘 네가 있었어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제 마음까지 수분으로 채워주는 촉촉함. 받아둘 뻔했어요. 어떻게 할까요?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Victoria's Five 단백을 The A Trap Ashtisa B You How Not The A Loss You